이런 거친 마음들 속에 살아요. 여러분, 연꽃을 제대로 피웁니다. 유마거사가 그러죠. 진흙탕이라야 연꽃을 제대로 피울 수 있다. 이게 참나는 허공이에요. 허공에서 연꽃을 못 피운다. 참나만 있었다면 이런 정토는 건설 못했겠죠. 그리고 이런 보리심을 못 키웠겠죠. 그냥 그 자체만, 참나 시공을 초월한 영 자체만 있었겠죠. 그런데 혼과 육의 세계에서 정토를 만들어 가는 게 이게 진짜 연꽃이거든요. 그러니까 허공에서는 연꽃을 못 피우고 진흙탕에서만 피울 수 있다. 이게 진흙탕입니다. 중생심이 진흙탕이고 보리심이 연꽃이에요. 보리심은 육바라밀의 마음은 탐진체의 마음이 있어야 꽃 피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탐진체에 흔들려줘야 육바라밀이 출동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탐욕을 다 이렇게 자비로, 어리석음을 지혜로, 분노를 평정심으로 다 바꿔놓습니다. 이게 예술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임무가 나오지 않아요. 인간은 참나 상태로 있으려고, 인간이 있는 게 아니라서 참나로 돌아가야 된다는 주장으로 이게 소승 불교입니다. 소승 힌두교 철학들이에요. 자꾸 우린 참나로 돌아가야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상계에. 천국도 신경 쓰지 마라. 우린 빨리 돌아가야 된다.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 이게 엉터리 주장들입니다. 진짜 철학을 더 연구하고 깊이 있게 파보면, 보살도를 연구해보면 우리는 지상에 영원히 남아서, 보세요. 이 현상계, 지상이라는 게 우리 지구만을 말하는 게 현상계에 영원히 남아서 현상계에서 정토와 천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많이 달라지죠. 이게 지금 대승 사상이에요. 모든 대승 사상은 똑같은 주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승 사상은 이런 얘기 들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소승의 관점에서 자꾸 업을 짓겠다는 얘기구만. 업을 자꾸 지으면서 열반을 거부하겠다는 얘기구만. 이렇게 밖에 안 들려요. 폭이 잡으니까 안 들려요. 지혜가 작아서 안 들려요. 자비심이 작아서 뭔 소리인지 안 들려요. 대승을 이해한 사람도 이걸 알아들어요. 그런 대승의 근기를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보고 일단 알아두실 수 있는 분들이 알아들으세요. 제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나는 그래도 아라안이 땡기는데. 아라안 되세요. 보세요. 알아두 별게 아니라 지금 이 탐진치에서 그래도 선전과 반야를 통해 한 걸음 벗어나서 우리가 볼 땐 극락에 들어온 사람들이 알아두들이에요. 극락에 들어왔는데 영주권만 받고 영 시민권을 안 받겠다는 사람들. 난 영주권으로 충분하다. 시민까지 되고 싶진 않다. 난 내가 일단 나 건들지 마라. 이 나라 들어와서 좀 조용한 데 가서 있을 테니까 나한테 뭐 시민권이니 뭐니 하니 건들지 마. 보세요. 그분들이 살아서 한 게 뭡니까. 열반 상태에 계속 머무신 게 극락에 계속 사신 거예요. 난 죽은 뒤에 완전히 이 세계를 떠나서 극락마저 떠나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분들 뜻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공부를 제대로 하신다면 시민권, 통치권 이렇게 하나씩 얻다 보면 우주적인 책임감을 얻게 되면서 떠나니 마니가 아니라 공부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우리 공부 목표는 진흙탕에서 연꽃 피우는 사람들이에요. 진흙탕에서 연꽃을 피우세요. 다른 데 신경 쓰지만 연꽃 피울 생각만 하세요. 오늘 하루 나한테 탐진 지가 찾아오면 그걸 잘 활용해서 육바람일의 마음으로 돌릴 것 그것만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보살은 개인적 목표는 자기 마음 안에서 보리심 확충. 밖으로는 육도윤회를 넘어서서 정토에 가는 사람들을 많이 늘리는 것. 정토의 확장. 이해되시죠? 보살의 마음이. 보살이 윤회 떠나네 만에 그 소리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보살들이 원을 세울 때 한 명의 중생만 있어도 나도 반드시 함께 있을 거며 이 우주에서 정토를 불국토를 만드는 게 내 소원이다. 난 절대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 이 세계에서 불국토를 만들겠다. 공부의 방향이 딱 명확히 선 사람들은 이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약간의 입학들은 어떻게 해지를 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점심으로 찬양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띄는 재킷뉴을 마치게 돼 있어요.